핫스팟 4,738점 핫스팟이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이하영양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던 참가자였거든요 오! 야! 눈 머리 닮아! 오! 조식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영씨는 이미지가 박보영씨 닮았네요 배우 박보영씨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치열이 등을 했네요 아 치열이 등을 했네요 아 치열이 등을 했네요 아 치열이 등을 했네요 랩? 래퍼에요? 네 랩을 맡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? 전혀 안 어울려 생긴 이미지 반전일거에요 니키 민하시? 네 니키 민하시의 오 진짜? 오늘 볼게요 요 플레이백 I think they're ready Let's go Let's go Hood girls looking back at it And a good girl My tax bracket Got a black carlet National anthem Hats off And a curved eye Check it like a bad toast Let me get a number two Some maxos Some maxos On a run tour Women mask off Women mask off 음 아 캘리포니아 출신이야? 네 웨스트코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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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너무 반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하영영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점 가면 갈수록 눈에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? 합격자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격자는요 이하영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발자국만 뒤로 물러와 주시겠어요?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